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으면 몇 끼를 해결하는 건데. 차라리 집에서 라면이나 먹히게 낫지. 라멘을 너무 저평가하는 발언을 좀 상관이 있어요. 라멘이 그렇게 코락코락하는 음식입니까. 정말 훌륭한 음식이라도 드세요. 그러면 외식을 안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화도 안 나고. 아니 외식을 안 해도 일단 저희가 뭐 집에서 먹는다 그래도 그게 또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먹어도 문제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돈을 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요. 아빠가 마트 가도 맛없어도 다 먹어라. 조금만 사라 계속 이러세요. 그래요. 그럼 아빠랑 음식 같은 거 안 남겨요? 네. 아빠는 가끔씩 냉장고 속을 들여다보면서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건 싹 다 먹어치워버려요. 야쿠르트 열병 한꺼번에 담았고 두부랑 어묵까지 먹어서 배탈 난 적도 있어요. 아니 저는 진짜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뭐 환경 문제도 있고 또 요즘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돈 내고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요구르트 같은 거는 유통기한 하루 이틀 지났다고 해서 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혀로 맛을 본 다음에 괜찮으면 제가 먹는 겁니다. 조금만 사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한빈이 먹으라고 사는데 한빈이가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누가 먹으면 제가 먹어요. 또 애기 엄마도 지금 배가 불렀으니까 아무나 먹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저라고요. 근데 그 돈을 아끼는 습관 같은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아끼는 것도 말이죠. 지금 국내 시장이 매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잖아요. 쓸 때 좀 써줘야 됩니다. 오늘 진행을 굉장히 아나운서처럼 하시네요. 한빈 프로그램 같이 교육직의 프로그램을 좀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아요. 다음은 뭘까요? 우리 유치원에서 누굽니까? 아 시우. 시우 군. 시우 군은 아빠가 평소에 어떤 아빠예요? 말도 잘하고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웃겨주고요. 그래서 제일 웃긴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아빠가 유치원에 오면 확 바뀌어요? 우치원 선생님은 보자마자 말을 많이 안 해요. 아 왜요? 왜냐하면 내 선생님이 영어사람이거든요. 담임선생님이 외국인이세요. 미스터고든. 제임스고든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말을 이해해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길게 영어로 얘기하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그냥 땡큐 땡큐 이러고 말하는데 그래도 시우 아빠가 그래도 전에 이렇게 영어로 미스터고든이랑 얘기 많이 했었잖아. 그때는 헬로우 나이스 미추 이렇게만 했잖아요. 그 다음에 헬로우 미스터? 나이스 미추? 잘하셨네요. 나이스 미추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카하하하. 카하하하. 원래 어색하면 그렇게 웃는 거야. 영어하다가 어색하면 웃는 거야. 시우그는 시우가 영어를 더 잘하는 거 같아요? 아빠가 더 잘하는 거 같아요? 제가 영어를 더 잘하는 거 같아요. 더 잘해요, 시우군이?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럼 한 번 실력 좀 보여줄래요? 이거는 유천에서 했던 건데요. What am I라고 문제되는 거예요. What am I? I am both a predator and prey. I am bigger than a human. I have shining silver, scales and fins. What am I? I am shining silver. I am shining silver. 다nut수? お願い, 너희. 어, 알았어? 엄마가 뭐라 그래. 코인. 코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투나.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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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가 사람보다 크냐고. 아, 참치가 사람보다 크냐고요? 큰 참치가 있어요. 참치가 사람보다 크. 사람도 이렇게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잖아요. 멀치가 아기보다 크겠어? 멀치가 아기보다 크겠지? 알겠습니다. 시우가 지금 참치를 한국말로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못 할 거예요. 물어볼까요 지우 군 참치가 뭐예요? 참치죠. 참치죠. 아무튼 우리 시우는 영어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영어보다는